제 12품, 묘희세계와 무동불, 견아초불품 그때 부처님이 유마일에게 이러셨다. 그대가 부처님을 보고자 하니 어떤 것으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 하는가. 스스로 뭐뭐 실상을 보는 것 같이 부처님 보는 것도 역시 그러하나이다. 제가 보니 부처님은 과거에서 오지도 아니하고 미래를 가지도 아니하시고 현재에 머물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색을 보지도 아니하고 색의 같음을 보지도 아니하고 색의 성품을 보지도 아니하며 수와 상가 행가 식도 그러합니다. 색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색의 같음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식의 성품을 보지도 아니합니다. 사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허공과 같으며 육처가 모인 것이 아니어서 눈, 기, 코, 혀, 몸, 마음을 이미 초월하여 삼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세 가지 독심을 이미 끊었으며 삼해탈문을 따르며 삼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명과 무명이 같아서 한 모양도 아니고 다른 모양도 아니고 제 모양도 아니고 나무 모양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쪽 온도 아니고 저쪽 온도 아니고 흐르는 중간도 아니면서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정멸 한 줄을 가라면서도 정멸에 아주 안주하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이것을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저것을 이해하지도 아니합니다. 지혜로 알지도 않고 망식으로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어두움과 밝음도 없으며 이름도 형상도 없으며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없습니다.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합니다. 어떤 곳에 있지도 아니하고 어떤 곳을 여의질도 아니합니다. 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시도 아니하고 간탐도 아니합니다. 개행을 지니지 아니하고 개행을 범하지도 아니합니다. 참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합니다. 정진을 하지도 아니하고 게으리지도 않습니다. 선정에 들지도 아니하고 산란하지도 않으며 지혜롭지도 아니하고 어리석지도 아니합니다. 진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아니하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온갖 언어와 문자가 끊어졌습니다. 복받도 아니고 복받 아닌 것도 아닙니다. 공양을 받을 것도 아니고 공양을 받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지혜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며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할 것도 아니고 법의 성품과 같으며 일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결박을 떠났으므로 지혜와 평등하고 중생과 평등하여 모든 법의 분별이 없습니다. 온갖 것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온갖 것을 얻음도 얻고 이름도 얻고 흐름도 얻고 시끄러움도 얻습니다. 조작함도 얻고 일어남도 얻으며 생도 얻고 멸도 얻습니다. 두려움도 얻고 근심도 얻으며 기쁨도 얻고 싫어함도 얻습니다. 이미 있던 것도 아니고 장차 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온갖 말과 글자로 분별하여 보일 것이 아니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몸이 이러하며 이렇게 가나니 이렇게 가나는 것은 바른가니요 다르게 가나는 것은 잘못된 가니라 하겠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느 국도에서 멸하셔서 여기 와서 태어났습니까? 스님이 얻은 법은 멸하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없어지고 생겨나고 함이 없습니다. 만일 모든 법이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이 없다면 어찌하여 나더러 어디서 멸해서 여기 와서 낫느냐고 묻습니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요수라는 사람이 요술로 헛개비 남자나 여자를 만들었다면 죽고 태어남이 있다 하겠습니까? 죽고 태어남이 없습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헛개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들었습니다. 만일 온갖 법이 헛개비와 같다면 어찌하여 어디서 죽어서 여기 와서 태어났느냐고 묻습니까? 살이 버리셔 죽는다는 것은 험앙한 법이 멸하는 모양이고 태어난다는 것은 험앙한 법이 계속되는 모양이니 보살은 죽더라도 착한 씨앗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쁜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례불에게 유마가사 전세 말씀하셨다. 저기 묘히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은 무동불이시니라. 이 유마일은 그 세계에서 죽어서 여기 와서 낳느니라. 대단히 희유합니다. 부처님이셔. 이 사람 인흥이 청정한 국도를 버리고 이 성냉과 사악함이 많은 곳을 와있나이다.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물었다. 사리불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빛이 비칠 때는 어두울 때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햇빛이 비칠 때에는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해는 왜 남섬 부주에 옵니까?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없애려고 옵니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 청정하지 못한 국도에 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요. 어둠과 더불어 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중생의 번뇌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대중들이 묘희세계와 무동불여래와 그곳의 보살과 성문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했다. 부처님께서 대중들의 생각을 하시고 유마일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대중들이 보기를 원하니 묘희세계와 부처님과 보살들과 성문들을 나타내어 이 대중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이에 유마일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묘희세계를 가져오겠습니다. 철이산과 시냇물 흐르는 계곡 강, 바다, 우물들, 수미산들, 해, 달, 별들 청궁, 용궁, 귀신의 궁전, 범천왕의 궁전들 보살대중, 성문대중, 도시, 촌락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무동불, 보리나무와 영꽃들 그리고 온 세상 세계에서 불사를 짓는 것들을 이곳으로 옮겨오리라. 보배로 된 세 갈래 층층다리 계단이 남선부주로부터 도리천까지 뻗었는데 여러 하늘 사람들은 이 보배 계단으로 내려와서 무동불께 애경하고 경법을 들었다. 남선부주 사람들은 그 층층대로 올라가서 도리천에 이르러 하늘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게 한량없는 공독으로 성취한 묘희세계는 이로는 아가니타천으로부터 아래로 수륜에 이르기까지 마치 공기장인 물레같이 오른손으로 떼어들고 이 세 개에 들고 오는 모습이 마치 꽃다발을 들듯 멋지게 들고 와서 여러 대중에게 보이리라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매에 들어가 신통력으로서 묘희세계를 오른손으로 떼어다가 이 세 개에 놓았다. 그때 그 세 개에 있는 신통을 얻은 보살가 성문가 하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쳐 말아였다. 부처님이시여 누가 우리들을 들고 가오니 바라올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무동불께서 말씀하시기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유마힐이 신통력으로 하는 일이다 하였다. 그러나 신통을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묘희세계가 이 나라 유마힐의 집 망고동산에 들려왔지만 줄지도 늘지도 않았고 이 나라도 비지없지도 않아 본래와 다름이 없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 묘희세계와 무동불과 그 국토구 장엄한 모습과 깨끗한 행을 행하는 보살들과 청정한 제자들을 볼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볼 수 있나이다. 보살이 만일 이렇게 청정한 불국토를 얻으려거든 무동불께서 행하시던 도를 배울지니라. 이 묘희세계를 나타낼 때 사바세계에서 심사나유타 사람들이 아뇩다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라고 묘희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하였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게 되리라 라고 수기를 주셨다. 묘희세계가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이롭게 할 일을 하여 마치고 봉고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온 대중들이 모두 보았다. 부처님께서 사리별에게 유마경의 공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너는 저 묘희세계와 무동불을 보았느냐? 보아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깨끗한 정토 얻기를 무동불과 같이하고 큰 신통 얻기를 유마일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잘 얻었사오며 이런 분을 보고 친근하고 공양할 수 있었나이다. 여러 중생들이 지금이나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유마경을 들으면 좋은 이익을 얻을 텐데 하물며 지금 듣고 믿어 알고 받아지며 읽고 애우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법대로 닦아 행하여이까 어떤 이가 손수 이 유마경을 얻으면 곧 법보장을 얻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읽고 애우고 뜻을 해석하고 말씀한 대로 수행하면 부처님을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양하는 이는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마경을 쓰거나 받아가지는 이는 그 집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유마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이는 일치지의 나아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유마경을 믿고 해석하며 다른 사람에게 넥구 사구개로 된 노래의 개송 가운데 한 개송만 일러주더라도 이 사람은 곧 아뇩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것과 같사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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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